안녕하세요.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영익입니다. 2020년 상지대학교의 개교 65주년과 통합상지대학교 출범원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상지대학교와 우리 건강보험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. 하나는 아름다운 자연의 도시 강원도 원주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올해가 우리 건강보험도 출범 43주년이자 통합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는 새출발원년이라는 것입니다. 이렇게 의미있는 한 해를 함께 맞이한 상지대학교의 민주적인 발전과 빛나는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. 이제 저희 뒤를 이을 응원주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. 한원상 상지대학교 전 총장님과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님을 다음 주자로 모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